전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1위가 남태평양 피지, 2위는 남태평양 통과, 3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또한 지진 발생 기록이 가장 많은 국가는 1위가 일본입니다. 또한 지진 피해가 가장 많은 국가는 1위가 중국 1위가 이란 3위가 2월 6일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2월 28일 화요일 현재까지 5만 명 이상이 사망을 의한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5만 명 이상이 얼마 전 지진으로 사망을 하였지만 중국이 지진 피해가 가장 많은 국가인 것에 의외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1556년 규모 8로 추정되는 지진이 1556년 1월 23일 새벽 중국산시 성과 그 동쪽을 강타하며 83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역대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1976년 7월 28일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리히터 규모는 7.8이었고 공식 통계로는 총 65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중국 스찬성 지방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8.0의 큰 지진이 있었으며 이 스찬성 대지진으로 인하여 사망자 약 6만 9천 명, 부상자 약 37만 4천 명, 행방불명자 약 1만 8천 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중국 칭하의 지진이 있습니다. 2010년 4월 티베트 고원 북동부 중국 칭하의 성남쪽에 있는 티베트족 자치구인 위수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약 3천 명이 사망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기록한 규모 6.9의 이 지진은 오전 7시 49분에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진앙을 둘러싼 지역은 산골지방이어서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1만 5천 가구가 파괴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망자 2,698명 중 200명이 교사와 학생들이었습니다. 2002년 이후 올해 2023년 2월 28일 화요일까지 전세계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0개의 지진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사망자가 2002년 이후 많았던 지진은 1위는 2010년 아이티 22만 명 사망 2위는 2004년 인도네시아 16만 명 사망 3위는 중국 2008년 8만 명 사망 4위는 파키스탄 2005년 7만 명 사망 5위는 스리랑카 2004년 3만 5천 명 사망 6위는 이란 2003년 2만 6천 명 사망 7위는 터키와 시리아 2023년 5만 명 사망 8위는 일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19,000명 사망 9위는 인도 2004년 16,000명 사망 10위는 네팔 2015년 8,800명 사망을 하였습니다.